권생보살 권생보살 여러분,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질문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죽을 때는 다른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고 꼭 아미타부를 불러야 극락한다는데 정말 그러한지요?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상계사의 방장으로 계셨던 지리산무쇠소 고산대선사께서 열반하셨습니다. 제가 유튜브 서강사 TV에서 다비현장을 보는데 제 스스로 좀 놀랐습니다. 스님들께서 정근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관음정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큰 스님 또는 그 산에 책임자 되는 스님께서 관음정근을 하라고 아마 영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반하신 고산대선사님이 살아생겨내 관세음보살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었겠다라는 그런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 과연 그러하였습니다. 큰 스님께서 1945년 13세에 출가하여 동산이라고 하는 당시에 큰 스님을 언사로 출가하셨는데 당시의 언사 스님으로부터 관세음보살님을 열심히 염송하면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스님은 어머니를 뵙기 위해 행자 시절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외우고 두 차례나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자나 깨나 외우는 중에 어머니가 나타나시길래 와락 끌어안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깨고 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관세음보살 사항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호신용으로 모신 관세음보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산 큰 스님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분을 위한 임종기도, 시다림기도, 다비기도에는 반드시 그 영가가 늘 외우던 인연이 깊었던 그 부처님 이름을 외우는 것이 최상입니다. 어떤 부처님이든지 아미타불이 되었든, 스가모니불이 되었든, 관세음보살이 되었든, 지장보살이 되었든 다 극락세계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실 만한 분들입니다. 유족이나 남은 사람들이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고인이 늘 외우던 부처님 용어를 부르면 그 고인은 응원의 힘을 입어서 아주 수월하게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정근할 때에는 돌아가신 분이 늘 외우던 부처님 용어를 같이 불러줘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